안녕하세요. 논문 읽어주는 수의사 류성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부전 특집입니다. 계획오르는 상하 두 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노령동물 수가 많아지면서 보호자님들도 신부전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고 있죠. 그래서 노령동물 건강검진을 할 때 신장수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양환자들에게 있어서 항암 또는 항암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약물들이 신장 독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암환자의 기저질환 관리를 할 때에도 신장을 잘 알고 있어야 하죠. 이미 신장을 포함한 기존 장기의 기능이 너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항암을 함부로 시작하시면 안됩니다. 항암을 안하고 종양으로 인해서 한 4주에서 8주 정도 살았을 환자가 항암 들어왔다가 한 3일 뒤에 사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항암을 할지 말지 이거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결정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VCOG에서 출판한 크라이테리아가 버전 2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부작용 그레이드 1, 2, 3, 4에 대한 숙제 없이 무분별하게 항암을 했다가는 이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나빠진 상태에서 저랑 이렇게 또 처음 만나는 환자들이 한 한 달에 한두 케이스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깨알같이 이렇게 또 다시 한 번 더 홍보를 하지만 항암치료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수연 선생님들은 이 논문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은 심부전과 관련된 특집 상하편 중에서 첫편입니다. 그래서 심부전에서 임상적인 부분에 대한 개갈적인 이야기를 상편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검사해야 할지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진단적 가치가 어떤지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부전 하면 아이리스죠. 그래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아이리스 근데 이게 의외로 또 2017년, 2019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혈청 검사로만 진단할 게 아니라 혈압과 단백뇨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자 이게 2019년 모디파이드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익숙한 표죠. 그런과 동시에 어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쵸. 여기가 18로 바뀌었죠. 예, 예전에는 14였죠. 근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14 이상의 값이 나올 경우에는 얼리 CKD를 의심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백뇨와 혈압에 대해서도 스테이징 단계에서 확인해라 라고 하죠. 다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검사를 했다. 그래서 딥스틱에서 단백뇨 찍혔다. 그리고 요 비중이 1.012 미만이다. 또는 이렇게 단백뇨가 2파지 이상인데 뭐 침사 검사했더니 염증의 징후도 없고 그렇다 라고 한다면 이 펄품 UPC, UPC까지는 확인해보시는 게 이게 환자한테 ACE 이니비터를 통한 혹은 ARB를 통한 더 나은 내과적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죠. 보통 고양이한테는 ARB, 강아지한테는 ACE 이니비터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이게 단백뇨가 없는데 고혈압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고양이에게서는 옵션이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편에서 환자들의 상항별 치료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ACE 이니비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라스 억제를 통해서 혈압이나 단백뇨 관리하는 것 이외에도 또 이게 안지오텐시 원세븐 레벨을 높여줬을 때 신장의 여러가지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염증을 막는다든지 섬유혈을 막는다든지 근데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많은 경우 혈천 검사에서 BUN 크리아틴이만 확인한 다음에 보조제 단독으로만 심부전이 관리받는 환자들이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질서혈증을 이미 2, 3개월 전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백뇨와 고혈압, 인과 칼슘 밸런스, 전해질, 산증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못 받아서 순식간에 손쓸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다음에야 처음 만나게 되는 경우가 한두 케이스씩은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농층능은 있는지 혈압은 어떤지 단백뇨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사는 절대 과잉진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려 심부전이 확인된 환자에게서 그러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주치의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또 보호자님 선에서 이런 검사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내원 당시 환자의 의심된 스테이지에 따라서 이게 적절하게 추가 검사 내지 치료를 받았을 경우 알려져 있는 생존기간을 좀 안내를 하고 만약 이 검사의 추가적인 부분을 하지 않아서 아이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떻다라는 걸 잘 몰라서 제대로 된 과재를 못 받았다. 그럴 경우 그보다 더 빨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부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할 때 그 예후에 대해서 먼저 파악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을 때 생존 확률 기간 얼마 안에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야지 아이가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이런 걸 모르면 이게 보호자님도 불안하고 주치의도 함께 불안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물론 환자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마음을 같이 아파하거나 그럴 수 있긴 한데 환자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함께 불안한 상태라면 그건 좀 반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몇 가지 소개해드릴 텐데 말인즉슨 심부전과 관련해서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2013년에 나왔던 JVIM 논문인데 아주 많은 케이스들이 모아서 한 걸로 무려 10만 7,214 케이스들 수합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 심부전 크라이테리아에 부합해서 연구에 사용된 케이스들은 228 케이스이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의학 논문에서 연구 대상이 228 케이스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죠. 케이스 수만 보아도 여러 가지 유의적인 값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심부전 환자들의 중위 생존 값은 226일이었어요. 7개월에서 8개월 생각보다 짧죠. 학부생 시절에 어디선가의 세미나에서 스테이지 2는 관리만 하면 보통 주어진 수명만큼 산다. 잘못된 정보죠. 그리고 스테이지 4 환자가 6개월을 산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동안 저도 그렇게 믿었었는데 필드에서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크레아틴인 5 이상의 유레미 크라이시스가 발생했다. 6개월씩 살기 좀 어렵죠. 물론 스테이지 1부터 조기에 관리를 되게 잘 받았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 지내는 편입니다. 조기 진단이 그만큼 중요한 질환이고 그래서 SDMA가 세계적인 성공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조기 진단의 중요성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지별로 얼마나 생존했느냐 이런 걸 보면 일단 스테이지 1 환자의 경우에는 400일 이상 스테이지 2는 200일에서 400일 스테이지 3는 110에서 200일 스테이지 4는 14일에서 80일 정도로 생존기간 알려져 있고요. 이것만 봐도 조기에 진단받아서 관리받은 애들이 얼마나 잘 지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스테이지 4 환자는 뭘 해주려고 하기도 전에는 죽어버리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또 이렇게 확 갑자기 나빠지는 아이들에게서 블러드 유레아 수준이 환자의 임상 증상이랑 얼마나 관련이 깊은지 이런 건 좀 여러 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수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자드 레이셜을 한번 보면은 크리아티닌 기준으로 스테이지 4인 환자들이 사망 확률이 한 4.7배 그리고 유의성 있죠. CI 값도 1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위험이 높은 그런데 보시면은 112 이상 BUN 112 이상은 사망률이 7.7배 그리고 유의성 굉장히 있죠. 이게 말인즉슨 대부분의 상황에서 늘 들어봐질 거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BUN 112 이상의 환자를 보게 되면은 먼저 보호자님한테 극단적인 상황부터 확실하게 언급을 해야죠. 그래서 운 좋게도 환자가 좋아져서 통원이 될 정도로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혀끝의 괴사라든지 아니면은 이 수치가 반복적으로 이 정도까지 올라오거나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 꼭 언급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논문 이외에 또 2018년 2018년에 또 JVIM에서 심부전 환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에 대한 유의적인 연구가 나왔죠. 여기서도 그거 이외에 또 스테이지발 생존기간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2013년에서는 226개월 그러니까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심부전 중위생존기간이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11개월 정도이네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다만 이 연구 총 케이스가 27케이스 그러니까 228케이스보다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적 유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악전 연구가 좀 더 높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스테이지 1은 연구 대상이 포함되지 않아서 스테이지 2, 3, 4에 대한 생존기간이 나와 있는데 각각 봤을 때 스테이지 2는 한 15개월 정도 스테이지 3는 11개월 정도 스테이지 후는 왜 여기 안 나왔지 한 여기에 짤렸는데 두 달 2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당시에 3기 환자들이 한 4개월에서 7개월 생존했던 거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한 11개월 굉장히 생존기간이 늘어났죠. 근데 N수가 훨씬 적어요. 말인즉슨 이 자료보다는 2013년 자료가 좀 더 유의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최근에 2021년에 프론티어에 36케이스 환자들을 데리고 논문이 나온 게 또 있죠. 생존기간과 관련된 것들 했을 때 요거를 보면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봤을 때 그룹 1 355일 그룹 2가 289일 그룹 3가 139일 어때요? 이거는 N수가 조금 늘어났는데 2013년 자료에 좀 더 가까워지죠. 근데 그룹 4 114일 3개월 이거는 굉장히 또 길게 나오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룹 4가 스테이지 4 환자들인데 총 5케이스 13년 연구에서는 스테이지 4 환자가 한 30케이스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스테이지 4 환자의 생존기간은 14일에서 80일 정도로 그러니까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 기준으로 보통 두 달 내외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 기준에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러한 자료들이 아울러서 심부전 환자는 전체적으로 보통 진단 시점으로부터 한 8개월에서 11개월 정도를 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조기에 발견이 됐으면 1년 넘게 잘 관리되는 경우들도 흔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이 얼리시 KD라든지 스테이지 1 이런 조기 환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한 8개월에서 11개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각 스테이지별로 스테이지 2는 한 10개월에서 15개월 스테이지 3는 4개월에서 11개월 스테이지 4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신 상태 임상 증상이 따라서 입원 처치를 하고 있는 중에도 죽을 수 있고 치료의 효과가 좋았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개월 길게는 3개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과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렸던 BUN 112 기준으로 700 이상 이렇게 다다르는 높은 사망률이 있었죠. 이것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게 아니어도 64 이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CI값이 1이 포함되어 있고 P값이 조금 애매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망률이 한 2.6배 정도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BUN 60 이상에서도 환자들에게서는 이 수치 단독으로 임상 증상이 심해지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검사를 봤을 때 이런 상황을 추측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혈액검사상 BUN 크리아티닌 이외에 잘 아시다시피 빈혈 여부 그리고 근육량 수준에 따라서 SDMA도 볼지 말지 그리고 인 칼슘 알부민 전해질 산증 여부 등을 반드시 포함해서 평가하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혈압 요비중 요비중 단백뇨 여부 단백뇨가 의심이 된다면 UPC 또한 같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을 검사들이 검사들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생존기간 및 위험비 관련 자료들도 통계적으로 잘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2018년 루딘스키 교수님의 논문 쪽에 있는 테이블인데요. 바로 이 테이블입니다. 이게 나와있는 이 지표들 이게 환자가 얼마나 살지 보호자님한테 미리 좀 구체적으로 검사를 다 했다면 말해드릴 수 있는 지표입니다. 치료 방법은 클리니컬 어드바이저나 네일스 네팅가 보면 잘 나오죠. 각 지표별로 구체적인 환자 예후 그래서 지금 이 환자에게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치료를 해야 할지 그리고 보호자님께 이걸 근거로 보호자님과 가족분들께 아이와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화를 주요 전활들이 기웃거리면서 요새 좀 바뀐 거 없나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살까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었다면 선생님은 지금 보호자님 가족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중환자들이 선생님한테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의국에 들어온 다음에 책 한 서너 권 이렇게 펼쳐보고 생존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아유 신도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수의학 주요 전활들을 잘 찾아보시면 의외로 연구되어 있는 자료들이 각 질병별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수치들은 진단 시점의 값을 기준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후 처치를 통해 정상화되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줘야 그나마 이런 코드오프와 관련된 환자의 중위생존값에 근접을 할 수 있겠죠. 먼저 단백류 코드오프값 0.5 기준으로 어때요?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데 이 코드오프 기준으로 낮으면 19개월 단백류가 높으면 생존기간 8개월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마찬가지로 인수치 19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코드오프값이 가지고 생존기간이 좀 나뉘죠. 그리고 CAPP 이름이 익숙치 않지만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칼슘 곱하기 인 값이에요. 미네랄 침착의 지표로 보이죠. 그 값이 70을 지표로 굉장히 짧죠. 3개월이냐 12개월이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위에 Fibroblast Gross Factor 이거는 지금 루틴하게 측정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죠. 근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후속 연구들에서 GATCKD에 있어서 중요한 예우 지표로 밝혀지고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좀 이게 좀 쉽게 측정이 가능해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온화 칼슘 말고요. 토탈 칼슘 이거 컷오프기준 9.3을 기준으로 얻어요. 통계적 유의성 있게 한 달 칼슘이 낮은 게 굉장히 환자들한테 좀 안 좋은 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다. 우리 신장수치 볼 때 BUN 크레아틴이 인 칼슘 볼 때 칼슘 조금 소홀히 부는 경향이 있죠. 이만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인수치가 높은데 칼슘도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칼슘 계열 인흡착제가 비록 인흡착 효과가 더 좋은 걸로 사람의학에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칼슘 계열 인흡착제인 이파키틴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흡착해야 되는데 칼슘이 이렇게 낮다 그러면 이파키틴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부민 과 관련해서도 알부민 낮으면 3개월 알부민 괜찮으면 11개월 그리고 BCS랑 MCS는 상대적으로 주치인 주간이 개입이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CKD 환자의 전형적인 BCS 상태 아시죠? 그런 외관이면 사실상 살 날이 3개월 미만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진짜 딱 보기에도 안 좋으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심부전에 대해서 임상적인 부분에 있어 개갈적으로 알면 좋을 내용들이었습니다. 단백료로 인해 호르몬 리셉터가 산자에 있는 신세뇨관이 자극이 됐을 때 그러면서 조직이 증생이 되거나 염증성 반응이 있거나 또는 섬유화가 발생하면서 기능이 떨어져 나간다 이런 분자생물학적인 병인론 같은 것들은 넬스 네팅거에 상세하게 나와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심부전 환자의 상황 또는 유형별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치료를 사실 하면 안 되는데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